서산시가 올해 지역 특화장목 발굴과 신기수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를 위해 6차 산업과 연계한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벼 우량품종 최종 단지를 건립합니다. 또 수입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새소득 장목을 발굴하고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육종마늘과 생강, 달래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개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